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안녕 자연 나는 그저 자연 속 가장 작은 사람일 뿐 어머 누구세요 아 나의 사진이요 내가 찍은 최고의 사진 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저작권 상담센터 1800-5455 전문적인 저작권 상담은 저작권 상담센터로 한 번 보고 붙여봤어 상담센터 예 저작 상담 저작 상담 저작권 상담센터 1809-5455 좋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저작권 상담 받아보세요 1809-5455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